돌아온 파격수다 오늘 또 문화 컨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해보는 파격수다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파격수다의 든든한 지킴이 김원식 평론가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의 진짜 의미 새로운 문화권어와 한리몬의 숨은 의도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가 받을 줄 아셨습니까? 아 전 알았습니다. 10년 후에. 아 그렇죠. 대부분 다 10년 후라고 예측하셨잖아요. 아니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죠.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런데 지금은 못 받을 거다. 일단 나이는 60을 넘겨야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거는 한강 작가의 잘못이 아니고 노벨위원회 측이 워낙 연령대가 좀 있는 작가들만 상을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착시효과를 줬던 거지 사실 분명히 한강 작가는 받을 만한 작가였죠. 그래서 그날 정말 우리 당황했었잖아요. 당황했습니다. 저는 생방송 보다가. 가짜리 쓴 줄 알았어요. 맞아요. 가짜리 쓴 줄 알고. 그리고 전화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방송은 압이 귀환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다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된 컨텐츠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김성숙 평론가를 비롯해서 평론가들한테 가장 먼저 접촉을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지금 오늘 이 시간 한강 노벨상이 가능했었던 걸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데요. 50년 후에 그게 밝혀진다고 하니까 왜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벌써부터 시비 거는 인간들 많잖아요. 보수 쪽에서. 보수가 아니라 극우. 일본 간첩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강 작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노벨상에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노벨상이 한강 작가 우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일단 노벨상이 전체적으로 성과가 있는데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존 레시의 일생을 다뤘던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정신분열증 속에서 20대 때 박사 논문을 쓰는 게 있는데 그 박사 논문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는데 굉장히 기여를 해요. 그런데 그 노벨상 선정이 됐다고 해서 찾아오는데 거의 70 넘어가지고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그 담당자가 그 얘기를 해요. 그동안 당신의 거버닝 다이너믹스라는 이론이 국제관계, 무역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 거를 검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50년 동안. 50년 동안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존 레시의 그 이론이 핫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결국엔 노벨상도 자신들이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검증을 너무 치밀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타이밍이 지나서 상을 주게 되고 심지어는요. 노벨상 같은 경우는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못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설에는 노벨상 받으려면 건강관리하고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이미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작가고 그다음에 주제가 요즘에 굉장히 힙한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벨상 위원회도 결국엔 이때 줘야 된다라고 저는 과반수가 아마 선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이 지금 어떤 상을 주면 화제성이 안 되니 좀 한강 작가를 통해서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이라는 작가가 지금 2016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 작가들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시간인 최소한의 조건이 10년을 겨우 채울까 말까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벨상이 왜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상을 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벨상이 이 작가가 필요했어요. 이 작품을 지금 이 시기에 딱 전 세계에 이게 우리 인류가 지금 해결에 대한 문제면 이것이 우리 인류가 도달한 지성의 수준이다라고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벨상 로비에서 받았다 어쩌고 하는 그런 저열한 그런 무리들하고 저는 진짜 짐승에까지 비유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무리들의 고민하고는 전혀 다른 고민들을 할리몬이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한강 작가랑 할리몬이랑 서로가 쿵짝을 맞춘 것처럼 당신 작품 중에서 가장 먼저 읽었으면 하는 게 뭐냐 이랬을 때 작별하지 않는다. 이걸 딱 정해주잖아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학살에 대한 얘기예요. 70년 전에 있었던 학살을 지금까지도 세포 세포. 48년 4.3. 그러니까. 4.3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다 세포의 기억이 돼 있고 우리들의 무의식의 기억이 돼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학살은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상을 하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얘기했던 것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 와중에 무슨 잔치처럼 기자회견을 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노벨위원회에서는 알프레드 노벨의 유지에 따라서 상을 선정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 작품을 생산한 작가에게 준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상적이라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적이라는 건 최고의 작품을 썼다. 이런 것도 있겠고 두 번째는 이상적인 어떤 지향점을 잘 보여줬다. 그렇죠. 인류가 가야 될 길을 보여줬다. 네. 그렇죠. 보편적인 어떤 인류의 관점이고 인권과 평화 이런 점이고요. 세 번째는 평소에 언행일치도 봅니다. 사실은. 당연하죠. 한 작품만 보는 게 아닌데 작가에게 주기 때문에 작품 하나만 잘 썼는데 나중에 보통의 생활이 언행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작품 수상의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는 사실 삿된 행사라고 하면 아예 참여하지도 않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국에서 좀 애먹은 게 뭐냐면 쓸 수 있는 콘텐츠가 별로 없어. 방송에 나온 것도 없고 대회 행사를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언행일치 활동들을 다 보고서 판단하는 거지 무슨 그거를 한 작품 내지는 개인적으로 접촉해가지고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전 세계에 그동안 노벨상을 받은 무수한 지성과 수상자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지금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요약하면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기후위기. 이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더 이상 탄소를 쓰는 것을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로 전쟁의 공포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아시지만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모 사이트에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가 쫙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한국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확산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종에 대한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 또 분노 그리고 누군가 인류에 대해서 그걸 보복으로 갚아야 된다는 식의 황당한 선동 이런 것들이 도처에 있는 거고 그 중심에 또 미국이 있어요. 그럼 미국 작가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못 준다니까? 노벨상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국 작가한테 줄 수 있겠어요? 중국도 거기에 안 원흉인데? 물론 중국의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망명한 작가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노벨에서 대접을 해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채식주의자 등등을 통해서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 강력한 고발을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채식주의자의 문제의식들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 같은 것도 들어가 있죠. 왜 채식을 선택했겠습니까? 채식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또 의미가 있지만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양가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소년이 온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와중에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게 되는데 채식주의자는 굉장히 짧은 단편이지만 이게 폭력이 왜 육식 가부장자와 연결되냐면 기후위기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공장형 사육이거든요. 공장형 사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육식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생산을 하는 건데 그럼 공장형 사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강제로 억압을 해서 폭력적으로 사육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대량 사육을 해서 결국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뺏어서 육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탄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오염에다가 기후변화까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 파괴 그리고 인권의 파괴, 동물권의 파괴까지도 다 연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채식주의자로 보는 거고 그래서 주인공이 육식주의를 포기하고 채식주의를 선정하고 심지어는 나무가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폭력이라는 게 결국 그 정점에 있는 게 전쟁이죠. 학살이죠. 그래서 소년이 온다.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작품과 이게 다 일맥상통해진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아니면 다수를 위해서라면 폭력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고 그것이 전쟁의 논리로 가고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3차 대선 중에 한국이 지금 전쟁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강 작가를 노벨위원회에서 어쨌든 여러모로 선정할 수밖에 없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강이야? 그 이전에 학설에 대해서 또 기후위기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시대성을 갖고 우리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다뤘잖아. 고은 선생도 있고 황성경 씨도 있고 조종래 작가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한강이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같이 동의했지만 그냥 쉽게 표현해서 그 전 세대 작가들이 받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죠. 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관점이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요. 그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그분들의 성과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가지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현대사를 다룬 관점에 있어서 이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총체적인 서사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 스토리 라인 그걸 주목해서 그것에 맞춰서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면 한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총체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에 여성주의 시선도 가미를 합니다. 그전에는 남성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았고 스토리 라인이 아니고 예를 들면 폭력을 당한 사람의 심정과 마음과 고통은 어떨까? 그렇죠. 이거를 파고 들어가립니다. 왜 파고 들어가냐면 우리는 액션 영화 보며 예를 들면 서울의 봄이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거기서 예를 들면 반란군이 쏜 총탄에 병사가 총탄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꼭 하고 그냥 사라진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병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야만이 왜 쿠테테가 일어나면 안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되는가를 절절하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소년의 온도가 그런 거예요. 올파를 그냥 한 장면으로 그 당시에 전투가 있었다 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아니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대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게 마찬가지죠.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로 연결된다는 거 유전되는 거야. 끝나지 않는 거예요. 폭력이라는 게 그 상처가 그런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내밀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유럽 문학이나 일본 문학에서 그전에 시도하는 거로 알려졌었는데 이걸 한강 작가가 한국 현대사의 그런 사안과 절묘하게 결합시켰기 때문에 이건 진일보였다.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강 작가의 질문이 왔을 때 누구에게 이제 이 상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선배 작가들의 그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작품을 썼다 이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황성영 작가나 고은 작가의 성과를 약간 이렇게 도외시하면서 한강 작가만 내세우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배 작가들의 노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진보시켰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황성영 작가도 굉장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또 소감을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세세하게 따지긴 하지만 그 전 선배들이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반독제 투쟁을 하면서 작품을 썼던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전 작가들이 증언자와 기록자였어요. 그럼요. 그 증언과 기록이 없었으면 맞습니다. 이제 작품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데 한강은 그걸 비로소 우리가 경험하게 해줬어요. 맞습니다. 증언과 기록을 접해서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로 느끼게 해줬다고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인 묘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또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저같이 작품을 좀 쓴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있죠. 질투심까지 더해져가지고 아니 제가 쓰면 굉장히 저 자체가 힘들어.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감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공감.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이 느끼게 되는 고통과 또 거기서부터 뭔가 생겨날 수 있는 고민과 그 심리적인 상처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기록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느끼게 해줘요. 시적 언어로. 그러면 그냥 무장해지 돼버리죠. 그리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덥게 돼요. 설렁설렁 읽는 사람은 뭔지 이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글들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으면서 내가 함께 고통받아보는 사람만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식주의자 한 권을 읽는데 저는 다른 책들 같은 경우는 반나절이면 충분히 읽었을 거예요. 저는 거의 일주일 이상 읽었어요. 그러니까요. 짧은 소설이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 안 나가요. 라고 하면서 포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죠. 그게 로벨상 심사위원회가 의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가서 총 쏘고 죽이고 이거 다반사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폭력들. 남이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떤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을 네 가족이나 심지어 네가 느꼈다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책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아마 어떤 갈등 상황이 일었을 때 총으로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선호하는 빨갱이는 다 죽여도 된다는 그런 사람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보세요. 한강이 노베상의 가치를 추락시켰고 역사를 왜곡시켰다고 감히 허접한 작가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고발됐대요. 그런데 경찰에 고발됐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천 기자님. 지금 이 사람이 그냥 한강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자가 심지어 작가고 그런 자가 조선일부에 기고를 하고 스카이 데일리에 소설을 연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 보면 자기가 쓰는 자기의 소설 안에 있는 사람은 고통받고 있어.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고통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고통은 극대화해서 느끼고 나랑 상관없는 자의 고통은 너무나 냉연한처럼 외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분리, 이 분리가 결국은 폭력을 낳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잖아요. 지금 현재 마누라의 고통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고려하지 않잖아요. 이게 폭력이라는 거 이런 사실들을 언론에서 토파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도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18 같은 경우도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고 하는데 뭘 왜곡했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역사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강작품 등을 포망해서 5,857권을 폐기하는 그런 망발이 벌어졌어요. 이 작품을 폐기해달라고 했던 사람이 학부모 단체입니다. 세상에 학부모 단체인데 작품 중에서 동성애를 그리고 있거나 왜곡된 성생활을 그리고 있거나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거나 이런 작품들은 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장면이 있다고 하면 청소년들한테 아예 그거를 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기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영화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과 함께 볼 영화 이런 식으로 등급을 또 나누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책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함께 부모님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보지 못할 쪽을 딱 구액을 해가지고 부모들은 보면서 자녀들은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가 다 탐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보는데 왜 자기만 못 보게 하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라리 오픈해가지고 그 채식주의자를 놓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모일수록 제가 봤을 땐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라면 해. 그렇죠. 무슨 어린아이가 그런 걸 봐. 뭐 이런 식으로 수직 계열화 돼가지고 억압하는 그런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그냥 금기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다 정보 소통이 되는데 학교에서 그런 걸 오히려 같이 수기 토론할 때 학교의 역할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뭐 19세기 교육기관처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학부모 단체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학부모 단체는 진짜 독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영화에서도 연령을 표시하게 돼 있지 않느냐. 드라마에서도. 그런데 책에는 그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중학생의 수준에 맞지 않는 19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폐기해달라는 거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학생 수준이 뭐죠? 일단 등급에 대해서 제가 누란평론가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죠. 우리 평론가님도 똑같지만 등급은 그 사람들 이상이 보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 예를 들어 15세가 볼 수 있다. 15세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12세가 본다면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부모의 지도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학원생활할 때 애들한테 그때 그 중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15세 이상이 볼 수 있는 거를 짧게 보여줬어요. 항의가 들어왔어.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선생님이 저다. 내가 전문가하고 난 문화평론가인데 내가 교육을 시키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느냐. 물론 이게 다 대놓고 얘기해야 할 거야. 어머니. 문화평론가예요. TV에 온부즈맨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런 거 제정하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묘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보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교육입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뭐 하셔야죠. 이랬던 것 같은데 이 학부모들은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내용을 들어서 설득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학부모 단체가 정치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특정 학교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기도 전체에 연관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맞습니다. 이건 교육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이 그것을 수용해서 공문을 내려보내. 그러면서 자기가 안 했대. 학부모 단체들이 원해서 하는 거래. 이런, 그러려면 교육감 때려쳐... 아니, 학부모 단체가 과연 대표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좀 의문스러운데. 때려치라고 그러면 교육감을... 그렇게 줄 데도 없는 교육감이 어떻게 정책을 갖다 마련합니까? 교육 정책을. 정말 문제시 되는 책이라고 하면 반드시 부모님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은 이미 화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독할 수가 있고. 제일 그런 책이 성경이죠. 성경을 보면 반드시 남색하면... 부모님하고 보면 안 되거든요. 남색하면 반드시 죽이되 돌로 꼭 처죽여라. 남녀를 같이 처죽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애들끼리 보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교회가다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모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더 장려해야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맥락을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하고. 짧게 광고 보여드리고 계속해 볼게요. 쓸 스토어에서 특별한 제품 준비했습니다. 랭킷 블랭킷. 정말 특별한 담요입니다. 이게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차에도 하나씩 집어넣고 있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담요가 필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조금 지나면 보풀 생기네. 보풀 생기네. 너무 짜증나요. 일단 단 좋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긴 원단들이 이렇게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찌릿찌릿. 네. 저는 특히 정전기가 굉장히 약해서 빌랭킷 담요는 국내산 원단만 사용하고 정전기 발생을 최소화했습니다. 세탁 후에도 감쪽이 유지되고 보풀이 거의 없고요. 컬러와 사이즈도 다양해서 인테리어까지 좋습니다. 스몰 사이즈는 유모차나 아기들 카시트에 또 무릎 담요로 딱 적당하고요. 미디움 사이즈는 허리부터 발까지 덮이기 때문에 웬만한 캠핑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 라지 사이즈는 퀸 사이즈 이불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겨울철 캠핑 집에서 봄까지 전철은 생활용품 빌랭킷 담요 그린 블루 오렌지 옐로우 크림 블랙 여섯 가지 컬러에다가 스몰은 14,800원 미디움은 21,500원 라지는 34,500원 쓸스토어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해서 구매하시면 천 원 깎아서 사실 수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SSR 스토어 쓸스토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이라고 하는 자가 선거방송심의위원은 우리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론가님? 아니 뭐 객관적인 분들이 해야지 이런 분들이 하는 건 좀 적절하지 진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탄핵 마이크를 한 가게 잡을 것 같다고 이런 선동을 합니다. 선전 선동인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한 SNL 코리아가 이렇게 약간 눈으로 반쯤 개선치려했던 장면으로 흉내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정말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없는 사실을 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반지성적인 행위들인 거죠. 저는 정신적 반달리즘이라고 생각해요. 반달족이에요. 반달족. 지금 이런 논쟁이 한강의 작품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강의 작품을 꼼꼼하게 뜯어서 읽어보세요. 필요하시면 요즘에 근데 참 좋은 흐름이 소규모 읽기 모임들이 한강의 책 때문에 엄청 활성화됐어요. 너무 활성화됐어요. 나도 가보고 싶어. 막 SNS에 보면 우리 어느 동네에서 한 다섯 명 내외로 해서 우리끼리 만나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손 너무 좋아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 지금 꾸준히 또 특히 출판계에 여러 가지 심사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번역 지원료 지금 거의 삭감했다시피 했고 그다음에 출판에 관련돼서도 지금 삭감을 다 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관련 부처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했다는 식으로 하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번역원 같은 경우 예전에 한강 작가를 블랙리스트로 올렸던 그런 당사자였는데 갑자기 자기들 때문에 한강 작가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철퇴를 맞았던 한강 작가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지시했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금 체육부 장관이고 그때 실무를 담당했던 놈이 차관이에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말살시켰던 자들이 지금 또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치적인 사회로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독해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 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나서는 거예요. 제대로 알자. 그러니까요. 제대로 알자. 이 소설 같이 한번 읽어보자. 나 혼자 읽기는 좀 어려운데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 읽었는데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나누고 싶어. 이러면서 늘 소비자들이 옳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옳죠. 깨어있는 시민. 지금 짧은 시간에 거의 200만 권에 가까운 한강 작가의 책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지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강 작가의 책을 제대로 느끼면서 읽는 사람들은 일단 변화가 될 겁니다. 제대로 읽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게 돼요. 저도 채식주의자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다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내가 음식을 선택할 때조차 그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채식주의자의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채식주의를 선언하면서 주인공이 만두를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이 걱정되니까 너 왜 고기를 안 먹어. 그러면 만두 한번 먹어봐 이렇게 입에 딱 찢어졌는데 어떤 분이 그 장면을 읽고 만두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데 몇 개월 동안 만두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염려돼서 너 왜 안 먹니? 라고 해서 억지로 이렇게 만두를 넣어주는데 이게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누군가한테는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우리가 간가워야 했다. 그런데 이런 작품 세계를 이해 못한다고 그러면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도 남을 사람들이고 학살도 21세기에도 주저없이 할 정도의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정말 무감각하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정말 공포감을 느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한강의 작품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읽어본 사람들은 절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들이 해설 앞부분에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공감 능력을 의심하거나 독해력을 의심해야 돼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논술을 특별히 싼 값에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하나요? 독해력 키워드릴 수 있어요. 선방위원님 오세요. 배워야지.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선방위원을 하면서 성세라 독서 모임. 세금을 축내면 안 되잖아요. 자, 진도를 좀 더 나가보자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이 독해력의 문제 이거는 아이들이 독해력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지금 어른들 특히나 50대 이상들의 독해력이 진짜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이런 사회적으로 각성운동이 벌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글이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강 이후에 한국의 노벨문화상 수상자가 나올까? 이 질문. 그러니까 노벨문화상 중요하다고 하는 거 그거를 받아야지만 고급지다 혹은 인정받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한강 이후에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소설이든 영화든 케이팝이든 드라마든 희곡이든 모든 것들이 그 정도 수준의 사유를 더 넘어서는 그런 발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짚어내려야 할 게 몇 가지인데 예를 들면 번역의 중요성이 이번에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국가기관이 많이 기여했다고 하는 면을 많이 봤어요. 국가기관이 그런데 물론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데브라 스미스만 봐도 이 데브라 스미스가 2010년에 한국말을 자기가 스스로 배우기 시작을 했고 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국학 석사 그다음에 한국학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나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관심을 가진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건 저는 한류 문화 때문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이 우호적일 수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에 관련돼서 그동안 국가정책이 무엇을 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물음표라는 거고 외국어 노래잔치 이런 거였죠. 외국인 들어와서 무슨 방송, 예능 만들기 이런 거였죠. 심지어는 K-POP 가수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생색을 내거나 동원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건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작가를 키운다고 했을 때 작가 발굴에 관련돼서 정책이 거의 전무합니다. 아직까지 신춘문에 유전하고 있어요? 신춘문에는 그냥 각 개별 언론사가 하는 거고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거 그나마 있었는데 우수 저자 발굴하는 사업도 다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중소 출판 사업 관련해서도 다 삭감이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과를 얘기할 수 있나 있는 것마다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자도 아니고 있는 것조차도 못하면서 생색을 내는데 이골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사님이 가서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 그냥 예산이 프리패스예요.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아시죠? 8천억 되는 돈이 기재부의 예타도 면제받고 그냥 예산으로 배정이 됐어요. 8천억이면 전국에 있는 저자들한테 100만 원씩만 줘도 얼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만 원이면 대단한데 지금 이런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의 수준이 그대로 조금씩이나 발전하면서 유지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유스러운 창작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 먹고 살면서 존재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처럼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쓸 때 그것을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뺏어가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저나 우리 김원식 평론가처럼 일정 수준에 올라온 직업적인 연구자들도 연구의 결과물을 아무 돈도 안 내고 다 탈취해 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걸 계속하고 싶겠어요? 맨날 문송합니다라는 유행시키고 있는데 그럼 결국 이거는 시장 안에서 뭔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시장 안에서도 룰만 잘 지키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정보라 작가 같은 경우도 차세대 신의 작가로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 대학 강단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작업을 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작가일수록 강단에도 서지 못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작가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젊은 작가들일수록 지속적으로 작품을 드러내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작가나 예술가로 들어섰을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겠다고 나서는 분들은 그렇게 말이 없어요. 그냥 최소한의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만 주면 좋다라는 거군요. 한강 작가도 60세까지 세 권의 책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작별하지 않는다 7년 걸렸어요. 7년 만에 그렇게 소중하게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 창작 기간에 최소한의 비용만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조차도 지금 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이 시간에도 투잡 쓰리잡 뛰면서 작품 활동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정말 저는 계속 경례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원리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한강 작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분의 작품은 입도 선매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번역하려고 환장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왜 지원금을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뭔 놈의 원로들, 네임드들이 다 지원금을 가져가. 그러니까요. 지금 유인촌 장관 들어와서 더 심해졌어요.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 아니 저는 이미 이름을 얻은 분한테는 지원금이 없다고 봐요. 그냥 시장이 반영을 한다니까. 숟가락 엉긴 거죠. 명성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금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판 문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강 작가가 영국에서 처음에 데브라 스미스가 채식 주제를 번역할 때 독립 출판사에서 출판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맨부커 상도 받고 영국에 넘어가면서 또 알려지면서 노벨상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디 작가 유명하지 않은 분들한테 좀 주목을 해가지고 나중에 좀 생색을 냈으면 좋겠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죠. 팬들머가 똑같아요. 그렇죠. 이미 유명하지 않은 사람한테 앞에가지고 내가 알아봤어 옛날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작가를 발굴하고 아티스트를 발굴하면서 키워가는 데서 재미를 느끼고 그거를 성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알려진 사람한테 숟가락 엉기 문화가 너무 많다. 이게 많이 해소가 돼야만이 우리 차세대 포스트 한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언론 기사 중에서 제일 한심했던 기사가 번역 대상으로 어떤 작가들이 선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몇몇 작가들은 너무 젊어서 이름이 제일 알려지지도 않은 작가들인데 이 사람을 왜 번역해 주느냐. 거기에 왜 세금을 쓰느냐. 세금을 그런데 쓰는 거예요. 이미 잘 알려진 사람들한테 왜 세금을 씁니까. 자기 이름으로도 다 번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 들고 줄 안 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작가로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밭을 일구는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밭을 일구는 데 투자를 걸음을 줘야죠. 걸음을 주고 거기서 어떤 풀이 자랄지를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판단해도 안 돼요. 저 너무 기이하게 생겼는데 저 기형 아니야? 뽑아내면 안 된다니까. 들어가는 비용 얼마나 돼요? 수천억 들이는 사업에 비하면 작가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이 그렇게 멍망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잡초가 강하다. 그렇죠. 잡초 같은 다양한 야생 들풀 같은 그런 샌드박스라는 것도 있는데 맞아요. 왜 문인들한테 샌드박스 하면 안 됩니까? 문인들, 케이팝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기획사들은 이미 그럼요. 돈 지랄하다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주식 가게 올리려고 하다가 망가지고 있어요. 어떤 데에다가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야 나아지는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소비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늘 옳아요. 그런데 이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까지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중간에 왜곡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김성수 TV에서 좀 그걸 바로잡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장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건 또 대기업이야. 그런데 소비자들은 진짜 자기의 취향을 찾고 싶어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어떤 정보가 부재해. 그럼 정보를 담당하는 게 마땅히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곳이 돼야 되고 평론가가 돼야 되는데 평론가들은 돈 주는 글말 쓰게 되니까 주례사 평론이나 쓰게 되고 그리고 돈 받아 먹고 그리고 언론들은 또 대주주의 입김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제대로 그런 데다가 투자를 안 해요. 이런 사회에서 한강 같은 작가가 나왔다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 노벨상의 기적은 한강이 받은 게 기적이 아니라 한강과 같은 작가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풍토가 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나왔다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기적의 의미를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고 그래도 그 주제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개인의 고군분투로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 작품의 수상 이후를 이후에 여론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김구 선생이 말한 대로 정말 아주 강력한 문화대국이 국가적으로만 생각해서 대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만 어떤 문화대국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컨텐츠를 만든다고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나서서 책을 못 읽게 하고 책에다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 학부모 단체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수록 제2한강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하고 싶은 얘기 좀 한복을 하니까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더 할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진짜 이런 얘기를 어디 할 데가 없어. 할 데가 없어. 받아주는 데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대개 한강 작가에 얘기하라고 하면 10분, 15분 얘기하는데 10분, 15분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온 파격수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파격수다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이 정말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게 제2, 제3의 노벨 문학상과 또 에이미상, 아카데미상 등등 또 빌보드 이런 것들을 받게끔 해주는 힘이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보면서 저희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